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피로 물든 365일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 앞에 드릴 모든 종류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끊지 않고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흠없고 일련된 수양을 매일 저마리씩 드리는데 해뜨기 전 아침 제사의 한 마리 해질녘 저녁 제사의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드리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쳐서 죽인 후 피를 빼서 단 주변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 올려놓고 전체를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때 소재 고운 가루와 전제 포도주를 함께 단위에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핏뿌린 재물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는 행위입니다. 핏뿌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태워진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소재의 부서짐, 전제의 향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을 상징합니다. 두번째로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 두마리와 역시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재물은 상분제 외에 드리게 되는데 안식일 제사는 해뜨기 전에 아침 제사와 해질녘 저녁 제사 사이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안식일은 해뜨기 전부터 해지기까지 그야말로 성막의 재단 앞에 하루종일 피가 뿌려집니다. 세번째는 월초하루에 역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월삭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두마리와 숫양 한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 일곱마리로 여와께 번제를 드리고 역시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민숙이 10장 10절에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안식일과 같이 월삭에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적인 일들을 그만두고 집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제사 6월절은 아비볼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14일날 시작합니다. 아비볼은 후에 바벨론 시대에 와서 니산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14일은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수송아지 두마리와 숫양 한마리와 일년된 숫양 일곱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와께 번제로 드리며 역시 소재를 드리고 속재재물로 숫염수 한마리를 드리는데 6월절 제사는 상번제 외에 드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6일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7일째는 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7.7절 제사 7.7절은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도 성회로 모이며 송아리 두마리와 숫양 한마리와 일년된 숫양 일곱마리로 여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역시 소재를 불량대로 드리고 속재재를 위해서 숫염수 한마리를 드립니다. 모든 재물을 흠없는 것으로 해야 하고 역시 상번제 외에 드릴 번제와 소재입니다. 상번제는 절기 기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상번제 외에 별도로 절기의 재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폴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헤로세 성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를 담당하는 제사장만 13명이었고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짐승들을 재물로 잡아들였으므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기도 소리 여기저기서 핏물이 흥건히 바닥을 적셨다. 절기 때가 되면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만 700명이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능숙한 솜씨로 무거운 짐승의 죽음을 다루었고 각을 뜬 부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물든 365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손과 옷에 묻히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번제단 위에 재물을 태워드렸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 마당을 적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피로 죄삼을 받고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피흘림의 처참함이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지만 그들은 피흘림 없이는 한우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까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저녁 해질려까지 전혀 죄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한 절기 때마다 비 온 후에 고를 타고 쏟아져 내려오는 금유처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피를 성전 마당에 흘려보내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 비린내와 짐승들의 외마디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며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는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성전 앞마당에 쏟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피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그저 대살륙뚤어진 짐승의 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뿌려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같은 피와 기름이 노재단에 받쳐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못했고 점점 더 위선적이며 제사적으로만 영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면 그 피를 바치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피가 피를 바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능적 범죄인으로 만든다면 어떤 짐승의 피도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핏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강같은 피와 기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365일을 적셔야 합니다. 비린내와 악취 그리고 짐승의 목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흐르는 예수의 보혈로 아침과 저녁 매 순간과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움과 거짓과 탐욕과 불신의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물든 365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피가 흐를 때 우리의 영혼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사제로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행위록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죄의 목록들이 지워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사를 패한다 하는 말은 끊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반역하다, 맛이 씌워지다, 변질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패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살하고자 하지만 더불어 예수의 피를 변질시키고 예수의 피를 반역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피를 거룩함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의 만능열쇠로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상번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랄하고 악한 세대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피를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순간 그리스도의 피를 수없이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은 날마다 매순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룩함의 제사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매일 드리는 예수의 피의 제사이며 이 피의 제사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365일 매순간마다 예수의 피로 물든 삶을 사는 자가 곧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외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여와의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